아 너무 늦어갖고 휴바 치체까지만 못가겠네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운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뒤에 보이는 풍경들은 정말 예뻤는데 사실 케이블카가 경사가 있는 곳에는 좀 무서웠어요 그래도 풍경이 너무 예쁘죠 와 여기가 집이야 아 뭐 숙소 안 높은 곳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상상도 있냐고 택시 안타고 모르겠는데 도시들이 올라왔거든요 아 이거 타고 왔네 아 이거 타고 왔네 다 Sun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,324m 저거 견딜렀다고 이게 내려오는 사람들 아니야? 견딜렀다고 트레이킹에서 그런거죠? 아 갔다가? 그럴 수 있지? 우와 무서워 아 그래 진짜 다 띄고 있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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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 그래도 2,583 이여 여기도 마트오른이 엄청 같다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아어우 아어어어어 아어어어 아야어어어어 아여기 가시바치제인가봐 호수하나는 물이 마른건가 베梆 부 많이 요 să rode 많a 저희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가 늦은 시간에 올라가서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았고 산과 그 주위 풍경들을 잘 감상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조용한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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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링... 마틸은 풀링이 제일 낮네 낫다고? 쉬워 보인다고? 피해가 거짓말은? 아... 그... 아 피해가 거짓말? 울산큰고래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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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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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